무삼으로 가자 무삼으로 가는데 무삼으로 가는데 브루타지 들고 색적폭을 좀 사용을 하자 색적폭 바베큐 칠리까지 바칠이 되게 좋더라고 특히 19일 때 가자 하나만 귀한 향기로운 머리카락 덜 바립니다 아자로프의 열쇠 검은 모자 사이군님 무삼즉처 많이 성공해보셨나요 무삼즉처 아 그건 많이 해봤죠 제가 방송이 있다 보니까 원래 잘 안하는 사태인데 많이 해봤어요 거의 다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률은 한 8알 정도 됩니다 8알 정도 자 시작합니다 피해 오두마 맵은 괜찮아요 맵은 괜찮아 판자도 많긴 한데 되게 이게 임협에서 게이지를 빨기가 되게 좋거든요 직구가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직구 좋아 직구 좋아 거의 2단계 거의 2단계 거의 2단계다 여기도 지나가겠죠 와우 와우 봐봐 빨기가 되게 좋잖아요 여기서 게이지 걔는 거의 다 빨려졌고 얘한테 가서 자 쭉 갑니다 이거 바로 3단계 찍을 수 있겠는데 쭉 쭉 갑니다 야 이거 거기서 오바적이 3단계인데 찬데 이걸 만져 감히 이걸 만져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고발점이 무사합니다 이건 뭐 답이 없죠 넘으면 죽고 안 넘어도 죽고 안 돼 야 너 많이 켰다 많이 켰네 많이 켰네 취데라 고생 많았다 내가 바로 다시 샤야지 콕 콕 이게 바로 무삼이다 들고 앗 여기 아우지는 아니네 아우지는 아니고 무삼 많이 나와서 하는게 아니라 그 블랙 블랙 핸드라고 내가 쓴 에드온을 지켜주는 그 에드온이 있어요 그 에드온이 있어요 아 오퍼링이 있어요 여기 들고 무삼을 하나요 칼 찌르기 맞고 사람을 칼로 찔러 가자 띵띵띵띵띵띵띵띵 여름 아앗 으아앗 내 맞는 소리였던거임 콕콕콕 잡고 그 생존다를 발로 찌르는 살다 사람이 살다 보면 뛸수있지 콕콕콕 발작에 하나 자 다시 매달고 나는 영화에 나온 사람이여 영화배우라고 찍을수도 있지 자 이거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디 찍고 들고 들음 이응 다음은 파츠타이밍 걸고 굽고하러 왔다 이거는 얘가 스프릿가 있으면 에헤이 에헤이 언제 사람 찐다 그랬어 들고 쩌끗해 김풍 걸고 한명은 자율없고 쩌끗해서 멍 때리고 있는데 에헤이 여기를 쩔인거 같은데 구하러 왔다 자 마무리 지으러 갑시다 빠르게 넘기 빠르게 넘기 내리고 부수고 에헤이 에헤이 주웠다 이거 콕콕콕 에헤이 들고요 3단계는 시계도 한방에 아니 시계는 두번 때려야죠 마무리 마무리 지어주고요 자 멀리 보자 저 끝에 있죠 한명 저 끝에 아 펴버렸네 어어 이거 엄청 많이 켰네 누구야 누구야 너 많이 돌아갔네요 일로와 내가 모를줄 알아 일로와 일로와 여기 딱 있네 너 걸릴때 있네 아 콕콕콕 임마 콕콕콕 틀고 압도적이네 압도적이야 노캠핑 노터널링 하는데도 이게 생전에 탈수가 없죠 맵 자체가 게이지를 빠는데 특화되어 있어서 특화된건 아니고 2층으로 올라가죠 콕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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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살리러갔다 틀고 다행이란트는 똥퍽이냐고 별로 안좋은 퍽이에요 그렇게 좋지 않은것 같아요 들어가는 리스크에 비해서 얻는 그 능력이 별로 안좋은것 같아요 잡고 발전기 킬라그러네 잡으러가자 어 도망갔어 저기까지 도망갔다 그럼 이거는 김포로 잡아야겠죠 홍의소리가 들린것 같은데 여기서 뭐해 메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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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투 원 아 콕콕콕콕 콕콕콕 저 다행이란트 오늘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들고 들고 1흥 2흥 1흥 1흥 구하겠죠 이제 칼투타이밍 할지없고 메달고 저기 끝으로 한명 그리고 이 앞으로 한명 저기서 치료중 2층으로 올라간다 2층으로 올라가지않고 이쪽으로 왔는데 아 콕콕콕콕콕 마무리 짓자 좌측으로 왔어요 핏자국좀 보자 뭐여 여기서 뭐하세요 여기서 지진 올킬입니다 너무나 맵이 좋았고 맵이 이제 무삼식구랑 잘 맞았고 너무 빨리 빨려줬기 때문에 어 뭐야 말도 안돼 저기다 눈물쉽게 그냥 혼자 살겠다고 불구를 최후의 순간까지 아껴? 흐 콕콕콕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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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였습니다 버그 잠깐 버그 며칠 어 얼마동안 짧게 그랬던 적이 있죠 다시 패치됐구요 주즈 올킬입니다 흐흫 귀여워 귀여워 노래 바꾸자 올킬입니다 깔끔 반응 모리반응 오리반응 1,800 고마워요 이렇게도 고인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서세봉님 고마워요 난가? 4,000원 별로 안좋아 아쉽네 맞았다 어떻게 알아? 머리 둘 다 해야 되잖아 호우 호우 어떤 앰프군님? 4800원 고마워요 잠깐만 저기서도 갈고리 수집한다고? 아 그래 오늘 자가 바로 돈에 된다 아이고 깜짝이야 어? 핑핑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 아! 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난 일할 때 제일 멋지지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오 좋아 월요일 좋아 같이 불러 핑핑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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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